유튜브 마케우스 엔터테인먼트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3년 만에 솔로곡 가시나로 돌아온 선미가 걸크러쉬 매력을 뽐내며 음원차트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29일 소속사 메이크어스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넋놓고 보게 되는 선미의 신곡 가시나 안무 연습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짧은 청바지를 입었을 뿐인데 걸크러쉬 매력을 마음껏 뽐내고 있는 선미의 파워풀한 안무 연습이 담겨 있다. 실제 눈앞에서 춤을 추고 있다고 착각이 될 정도로 선미는 노래 가시나에 맞춰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다. 유튜브 마케우스 엔터테인먼트 섹시 퍼포먼스의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는 선미의 가시나는 동양적인 분위기의 신스 사운드가 주된 테마로 이루어진 곡이다. 감각적인 베이스라인의 세련된 멜로디로 선미의 매력을 극대화한 노래로 발표 직후 각종 음원차트 1위를 차지하는 기엄을 토해내기도 했다. 특히 선미의 가시나는 총을 쏘는 듯한 저격춤과 꽃의 가시를 연상케 하는 손동작의 꽃가시춤 등이 포인트 안무로 손꼽히면서 누리꾼들의 뜨거운 관심을 한 몸에 얻고 있다. 한편 걸그룹 원더걸스 해체 이후 집엔터테인먼트에서 메이크어스 엔터테인먼트로 소속사를 옮긴 선미는